이번 시간은 검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에는 방대한 정보가 있죠. 여러분들은 생활하다 보면 여러가지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방대한 인터넷에서 뒤져서 찾아내는 것이 검색이라고 하는 거고요. 검색을 하려면 검색엔진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검색엔진의 대표적인 거로는 국내에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서비스가 있고요. 국외에는 구글이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다음에서 검색엔진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다음 링크가 있죠. 이걸 클릭해서 다음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 여기 화면에 보면 이 위쪽에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박스가 있죠. 바로 여기에 검색창입니다. 그래서 이 검색창에다가 여러분이 검색어를 입력해서 검색을 하면 필요한 정보가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자 그럼 검색어를 입력하려면 마우스 포인트를 여기 있죠. 지금 화살표 모양입니다. 이거를 이 검색창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i라고 형태가 바뀌죠. i 모양으로 대문자 i예요.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막대기가 컴뻑컴뻑거리면서 대기하고 있죠.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이 키보드로 문자를 입력하면 이 컴뻑컴뻑거리는 이 막대기 뒤쪽으로 문자들이 입력됩니다. 자 해볼까요? 저희 부모님이 올해 장가계라는 대로 놀러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가계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입력이 다 끝났으면 여기서 엔터를 찍혀도 되고 검색 버튼을 왼쪽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클릭해볼게요. 그러면 장가계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로 페이지가 바뀌죠. 이게 이제 검색 결과 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위쪽부터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엄청 길어요. 엄청 길죠? 자 그러면 위쪽에 관련 검색어는 뭐냐? 이거는 뭐냐면 이 장가계라고 하는 검색어를 여러분들 입력했잖아요. 이 검색어와 유사하거나 아니면 관련되어 있는 검색어를 다음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이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가계로 검색을 했는데 원하는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는 관련 검색어를 보고서 이 검색어를 수정할 수 있겠죠. 예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폰서 링크, 프리미엄 링크, 스페셜 링크, 와이드 링크 이렇게 있는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는 데 있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검색에 대한 노하우, 또 어떤 정보를 찾는 능력,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해결해줍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수업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검색한 그 검색 결과가 광고인지 아니면 광고가 아닌지를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스폰서 링크나 프리미엄 링크, 스페셜 링크, 와이드 링크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업체들이 이 다음에 돈을 주고 여기에다가 광고를 게재한 겁니다. 자 광고가 쓸데없는 건 아니죠. 광고는 정보가 됩니다. 잡지들 보면 광고가 반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광고인지 모르고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광고고 어떤 것이 광고가 아닌지를 알고 정보를 소비하시길 바라요. 이거 역시도 시간이 해결해주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은 다음에서는 스폰서 링크, 프리미엄 링크, 스페셜 링크, 와이드 링크가 광고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백과서전이 나오죠. 이 백과서전은 장가계, 장가계가 아니라 장자재인가봐요. 실제로는. 이 장가계에 대한 정의, 설명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블로그가 나오고요. 카페 글이 나오고 게시판이 나오고 지식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인터넷상에는 수많은 형태의 매체들이 있어요. 매체라고 하면 뭐냐면 이를테면 언론사, 또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 또 블로그와 같은 개인 미디어, 그리고 카페와 같은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런 각각의 매체들마다 장가계에 대한 검색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즉 블로그에서 장가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들을 이렇게 나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클릭하면 블로그로 장가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어떤 블로그의 웹페이지로 이동을 하겠죠. 밑에 블로그 더보기 하면 이 블로그와 관련된 검색 결과를 더 많이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건 블로그에 대한 전용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보면 밑에 숫자가 있어요. 숫자를 바꿔보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뒤로 들어올게요. 블로그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언론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개인이 언론사를 운영하는 것 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카페는 일종의 커뮤니티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표도코딩 뒤에서 카페 운영하는 법 이런 것들을 할 때 살펴볼 거고요. 게시판은 다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시판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 서비스에 올라온 장가계에 대한 글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지식은 Q&A라고 해서 누군가가 장가계에 대해서 질문하면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 답변을 하겠죠. 그런 정보들을 모아놓은 게 지식이고요. 이미지는 장가계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재미있는 흥미로운 사진이 있으면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그 장가계와 관련된 좀 더 자세한 사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는, 이거는 광고는 아니에요. 광고는 아니고 이 장가계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이트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이건 동영상에 대한 정보고 이거는 장가계가 해외에 있으니까 장가계에 가는 방법, 또 장가계의 위치, 또 환율 뭐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다음에서 이렇게 잘 편집해서 보여주는 화면이네요. 이 쇼핑하우는 장가계와 관련되어 있는 상품들, 대부분이 그거네요. 이 여행 상품권,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뉴스는 장가계와 관련되어 있는 언론사들의 보도 내용들, 그리고 장소는 장가계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여행사겠죠. 여행사의 위치나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왼 분선은 이 다음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 바깥쪽에서 다음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장가계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그 다음 홈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고혈압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건강과 관련된 정보니까요. 자, 여기다가 제가 고까지 하면 고로 시작되는 이 인기 있는 검색어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는 고혈압이 없네요. 그러면 혈까지 입력해보죠. 그러면 고혈로 시작되는 검색어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다 고혈압이네요. 그 다음에 고혈압이라고 하고 보면은 자, 고혈압을 시작하는 검색어 중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검색한 것들, 즉 인기 있는 검색어들이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고혈압을 입력하고 검색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검색어를 보고 검색어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고혈압의 좋은 음식, 여러분이 고혈압으로 검색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고혈압의 좋은 음식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추천 검색어를 보고 이거를 마우스 포인트로 올려놓은 다음에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 고혈압의 좋은 음식에 대한 검색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쭉 내려가 보시면 고혈압의 좋은 음식에 대한 카페 글도 있고 블로그 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검색 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검색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터넷에서의 활동이고요. 그런데 그 활동은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검색하면서 점점점 노하우를 쌓다보면 나중에는 어떤 검색 결과가 있을 때 어떤 찾고자 하는 게 있을 때 지금 여러분이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 결과를 도달할 수가 있을 겁니다.